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자 여러분들 그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그 로마 보병 로마 보병들은요 하루에 25키로를 행구는 한대요 하루에 25키로 장난 아니죠 그런데 몽골 기병은 하루에 100키로를 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타고 가니까 빠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키로를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 점점 점점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진도를 한번 이렇게 몽골 기병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100키로를 1시간에 쭉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한번 쭉 별채우기 하시면서 진도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학원도 바로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를 배우실 텐데요 자 그 살인파들이 이제 권력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조선 후기까지 자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붕당을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권력투쟁을 통하는 과정 속에 나온 정치 형태가 있어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붕당정치 그 다음이 그 과정에서 예송이라는 걸 겪고요 예송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이 한국정쟁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이 문제 있어 해서 탕평정치 골고루 쓰자 그 다음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도정치 19세기 세도정치 자 이렇게 붕당정치, 예송, 환국, 탕평, 세도 이 흐름으로 정치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붕당정치가 출발했던 것은 선조 예송 논쟁이 있었던 것은 현종 환국정쟁이 있었던 것은 숙종 탕평정치는 영종조 그리고 세도정치는 순헌찰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의 흐름을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붕당, 예송, 환국, 탕평, 세도 오케이?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앞부분 사실 붕당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 조선전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붕당, 법붕자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당인데 인제풀은 많고 자리는 한정된 과정 속에서 이조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격돌하면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인당은 김요원, 서인당은 심의겸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서인이에요 원래는 서인 출신이었는데 동인으로 옮긴 거야 서인에서 동인으로 옮긴 거야 뭐 요즘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가기도 하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여립이 무반을 한다 왜냐하면 동인들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서인은 또 동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인으로 갔던 서인에서 동인으로 갔던 이 정여립이 자신의 고향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것이죠 이것은 역모의 요입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 역모에 한번 걸려들면 게임이 끝납니다 완전히 뭐 3대를 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죠? 실제로 진짜 역모를 꾀했는지 안 꾀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면서 이 동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에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 위기에 몰아냈던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문학적인 어떤 관동별곡과 같은 엄청난 가사문학의 대가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땐 정말 이 손에 피를 묻혔다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게 기축옥사 이 동인들을 그냥 그 앞에 붕당정치가 펼쳐지기 전 사림들이 공격을 받았던 그 앞에 사화 사화 때 무갑기열 네 차례의 사화 때 죽어나간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정철의 손에 죽어나갔다 이걸 우리는 기축옥사라고 한다 기축년 뭐 그냥 감옥에서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런 모습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죠 기축년 옥사 자 그런데 이 정철이 말이죠 이렇게도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서인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철이 선조에게 건져의 건져의 그러니까 세자책봉을 권하는 거죠 이제 세자책봉을 하셔야 됩니다 선조가 또 독특하잖아요 선조가 열받은 거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세자책봉이라니 라고 하면서 서인을 날립니다 정철과 함께 그때 이제 이 동인이 권력을 자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북인 쪽이 온건파 이 남인 쪽이 아 북인 쪽이 강경파 남인 쪽이 온건파로 되는 거예요 죽여라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인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광해군 선조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왜냐하면 이 북인당과 광해군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북인당도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광해군은요 임진왜란을 정말 잘 수습했던 그런 왕입니다 선조는 도망가기 바빴지만 이 광해군은 분조라고 하죠 분조 분조 조정을 나누어가지고 조정을 나누어서 아버지는 자꾸 도망간다고 하니 네 가시라 그리고 광해군은 끝까지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수습을 굉장히 잘해요 특히 이제 광해군은 당시 중국 명나라와 명나라와 이 여진족이 세운 후금 사이에서 후금 사이에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디에 스탠스를 맞춰야 되냐고 했을 때 보여준 게 바로 중립조 외교에요 왜냐면 명은 지금 지고 있고 후금은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 외교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험한 거다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립외교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리고 광해군 때 중립외교의 대표적인 게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홍립 투항 사건 이 강홍립 장군이 명나라가 이제 후금하고 싸우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당연히 우리 임진왜란 때 도움 줬으니까 너희도 도움 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홍립이 군대를 있고 명나라를 도우러 가는데 광해군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알아서 니가 좀 잘 해결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강홍립이 결국 후금에 투항을 해버린다고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면서 결국 이게 굉장히 컸죠 이러면서 그냥 광해군 정부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북인도 날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해군은 잘 알겠지만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 중립외교나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당시 어떤 정세 속에서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어 리더라면 그렇지만 당시의 신하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립외교 뭐야 명나라 배신 이런 배신이야 배신 대동법 양반들한테 세금을 더 물린다고 땅에다 세금을 물린다고 이거 세금 복탄이야 세금 복탄 양반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맨날 헤드라인 기사에 배은망덕한 정부 이렇게 그리고 세금 폭탄 정부 뭐 이런 막 헤드라인 막 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덕적 잘못이 첨부가 됩니다 결정적이었죠 그게 뭐냐면 이 광해군의 동생 영창대군이죠 사실은 뭐 친동생은 아니고요 선조가 임목대비가 임목대비는 나중에 아주 젊을 때 젊을 때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임목대비가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이 영창대군이 만약에 성장을 하면은 황의군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형제지간에 특히 왕자들은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왕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왕자들은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쥐죽은 듯이 있다 할지라도 영모에 연유되어서 죽을 수 있어요 왕자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왕자를 대군이라고 하죠 대군 자 어쨌건 이 영창대군이 왕이 오른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요 증산해가지고 이 방바닥을 뜨겁게 달고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폐위시켜요 임목대비가 폐위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임목대입필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쫓아낸 거 아니야 물론 배단은 엄마지만 근데 이 당시 성리학적에서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모습을 보였다 이거죠 이건 도덕적 결함이 엄청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하들이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건 이걸 거예요 그죠 이걸 건데 이 도덕적 결함을 통해가지고 몰아붙일 수 있잖아요 결국 광역이 떠나면서 북인도 아웃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당이 남인당과 서인당이라고요 남아있는 당이 정리가 된 거죠 자 이 남인당과 서인당이 이제 붕당정치를 이끌고 가는 거야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역정부 물어 나고 나섰보다는요 남인당과 서인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끌고 가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